우리 채널에서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다연입니다 어때? 싸 싸 싸해 나카마 여러분 첫번째 영상 잘 보셨죠? 2탄으로 이어질 영상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승짱의 영상입니다 과연 승짱은 유카를 앞에 두고 얼마나 다연짱의 아름다운 바디를 몰래 쳐다볼지 이 새끼 오늘 나락으로 그냥 빠뜨려 보겠습니다 승짱 나락으로 내쓰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패과 유카의 유카 또 승짱도 다연짱 눈이 친해졌어요 편해졌어요 나이차이도 많이 안나고 거의 또래여서 언니라고 부르고 편하게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채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진짜 진짜 여러분 고마워 해야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다연입니다 재챕이야 나 벗어도 돼? 응 벗어도 돼 혹시 그 스타를 마시는 건가요? 아니 그건 아닌데 너네가 티셔츠인데 너무 더워서 못 찾겠어 둘이 얘기하고 있어봐 너무 더워 눈 여길까? 어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다연입니다 다연짱 소개부터 소개를 몇 번 하는 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연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TV BJ 그리고 DJ 그리고 맥심 모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웹 예능이나 아니면 스케치 코미디 같은 걸로 연기도 하고 있고 다양한 앨범도 돼가지고 진짜요? 앨범에 내구먼 이거 보세요? 응 라이브 가능한데 들려드릴까요? 응 순장 잘 모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잠깐만 잠깐만 뭔데요? 우리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어때? 싸 싸 화 싸해 어때? 싸 싸 화 싸 싸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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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어 날라갔어 하나 이미 날라간 거 같은데 잘 못 봤나? 되게 예쁘다 예쁘다 아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모델이 입었을 때 이 핏이 아니어서 산 건데 네 모델들은 이렇게 딱 어 단추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분명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상어 돌리기를 갑자기 왜 상어 돌리기를 갑자기 왜 상어 돌리기를 갑자기 왜 상어 돌리기를 내가 진짜 유튜브 한 6년 진짜 콜라보도 많이 했는데 오늘이 목이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든 거 같아 솔직히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맥심이나 그런 촬영은 어때요? 재밌을까?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우리도 재밌지 우리도 재밌지 네 진짜 당연히 재밌지 저 메이드 카페에서 일했던 거 아세요? 1일 알바? 지금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긴 해요 진짜? 네 모앤모애킹이라고 그러면서 1일 알바 했었어요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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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? 현실 세계의 저와 그 안에서의 저와 너무 자꾸 충돌해가지고 소개반이 이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제 친구 소개라고 안 되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 햄토리마을에서 토리입니다 약간 이런 저한테 문구를 정하래요 그래서 와 진짜 죽겠는 거예요 모르고 갔어요? 뭘?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아 진짜?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이드 카페나 일해보고 싶어 하고 갔는데 와 진짜 진짜 그거를 사람들에게 다 소개해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너무 창피했는데 나중에는 즐기더라고요 꿈속에서 나타날 다연짱돼쓰 이러면서 아 이건 안했지 거기서 이제 주인님이니까 다연짱돼가지고 습관돼가지고 저 아까도 얘기는 했는데 갑자기 얘기는 바뀌긴 하는데 그 싸인 그 하버집 사인 받고 싶어? 그 나온 거 있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 네 다음에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다연짱이 저희 육학 채널에 놀러와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연짱 소망 한번 들어볼까? 다연짱 오늘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승짱의 정말 노력하는 눈빛 절대 내 눈만 쳐다보겠다 나는 그 눈빛 잘 봤습니다 혼신의 그 눈빛의 의지 그걸 정말 잘 봤고요 의지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을 지켜야 돼 나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몇 번 봤습니다 모르려 봤는데 그냥 얼마 안 봤어요 다시 모르게 우리 으이 뱀군요 어 저 그거를 이해해 주는 그거를 카운팅 할 거예요 좀 보긴 봤는데 보긴 봤어 아니 근데 아까 분명 장모자 있었던 것 같거든 응 예뻐요 열의가 있어 제가 찍어봤는데 아 millimeters 그러면 일단은 저희 다연짱 우리 채널에 놀러와 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저희 친하게 지내요 다연짱 양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